이 작품의 여성 저 약간 좀 이거 포지션 약간 좀 바꿔도 될까요? 네네 괜찮습니다 이거 바꾸는 거 좀 해주세요 매시 공격하면 됩니다 네 알아서 할게요 2차전 이거 시간 줄였나요? 아XXX 들어가세요 그냥 해 해 해 해 해 자 2차전 번개맨과 투맨 출발합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왜 ㅅㅂ 왜이러지? 흥분한거죠? 긴장을 하면 저럴 수 밖에 없어요 아 뭐야! 존나 긴장하셨네 이게 왜 파울이야! 존나 긴장해서 안됐어 오 달린다 안됐어 발재관 주춤주춤 요울력 오 오오오 오오 이놈분한테 좀 욕 한건가요? 수빛! 무스타픽 나는 다 욕하는 새끼야 오 역습 lut 미울역습 미울역습 어? 링가드? 말싼개X 아니야!! 난 쏘공이야? 말 쏘공 워커? 워커?! 흥민소원? 말싼개X 1차전이랑 달라진건 메시가 중한거같아서 파울 안파울 주은이는 벙결맨 대전적 파울 안파울 파울이 안파울 지금 벙결맨 급합니다 벙결맨 급해요 오 됐죠 파이팅 이명철의 훈수 통하지 않았구요 오 좋아요 배일! 캐롤 준비해라 chancellor! 캐롤! 캐롤 micron 뚝피! 원터치? 오 어 바울 바울! 허가바... 지금까지는 포급하의 지배인이네요 오오... 보기만 시 피곤 침착하게 벙겨멘 침착하게 벙겨맨 좋아요 번개상 오우 만싹 li 그런데 열면 패스 좋아요 오우 colon 어우 이 장면은 범개맨이 좀 보고 배워야 되는 장면입니다 소녀슛 이거 왜 뺏기지? 파울! 퇴장! 야 퇴장! 레드레드레드! 오케오케 길을 죽였어 그런데 상대의 길을 죽였어 원래 팀명을 썬더랜드로 하려다가 어? 반퉁수? 우와 이거 왼발이었으면 들어갔어 어 가운데 뻥 뚫렸죠? 있죠! 가운데부터 위에 어 말상 중앙에 천천히 천천히 한 개만 더 해 한 개만 더 해 한 개만 더 해 어! 민가드? 어? 얘는 왜이러니이다 어! 아 저 그냥 오! 아이씨! 와 그냥 난장팔이고만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쇼패스 키 빠진거 아니에요? 탁구야 탁구 이거 내가 보기엔 편집할 굉장히 힘들거 같아 와 슈퍼테클이었다 터득하셨네 슈퍼테클을 샌킥 보였다 왜 자꾸 눌리였던거 같지? 아이씨 피키하면 안타깐 눌리고 맞으니까 파울! 아! 뭐야! 파울이니까 아 이거는 직접 가능하죠 어 골대가 커버요 누구야 반통수? 반페르시 반통수? 아 안들어갔어요 어?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рас 와!!! 아 안들어갔어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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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 whats their Mit Shiny Baioso DB um why do they trying to do them 1, 2, 1, 2 1,2, 1 하나둘 하나둘 착착착 지루박이야? 원투는 패스, 원 착착착만 해요 지루박 패스 오 링가드? 오 황가드? 링가드? 꺼지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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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요? 도대체 언제쩌거야? 꺼지삼 지발 여기 뭐 여기 뭐 싸이월드야? 꺼지삼 천니안 아니야? 천니안? 말쌍해 원 나간다 투 투 원 착착착착 가야되는데 투 오 자 요기서 이제 착착착 착착착 아아 넘어갔어 아아 뭘 넘어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하하하하하하 존나 넘어가지도 안았는데 오오 링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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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완돌이 뚫렸쪄 말삼 슛 밟니 밟니 아오 와 이키보너 저한테 좋았죠? 오 한번도 가나? 좋다 빠져야지 왜 어렵게 패스하냐고 라이온킹? 뚫었다 뚫었다 손? 괜찮아 괜찮아 잘 만들었어 야! 3골 때 3골 때 자체 골 나올 뻔 했어 자카가 있어 저거 야! 뛰어! 흥민아 마지막 길이야 흥민아! 어디 가세요? 어딜 버스 들어갔죠게? 아이씨 성민이 캐릭터 좋은데 어따 주냐고 이X이 왜이래 제발 이해 좀 해줘봐 알잖아 지금 그림이 나오잖아 어따 나가냐고 흥민아 흥민아 대원장시대 아니야 흥민아 와 됐죠? 반닝? 이달의 소녀세요? 말쌍이 쓰레기야 아니 이달의 소녀세요 왜이렇게 할 수 있어 아직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거 잉글랜드의 정신이지? 이X이2 이X이2 아니야! 잡지마! 그걸 왜잡아! 잉글랜드정신 포기하지 않는이 괜찮아 괜찮아 한건만 하면 돼 어어? 봤니? 없어요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와 만쌍 j 아니 왜 안되냐고 플레이가 아 아이씨 ㅆㄲ ㅆㄲ 게임 ㅆ baik 아 손뼉 왜 나와 또 아 좀 들어가 계세요 재발 잘해 첫 게임이야 이거 한 게임 하는 거야? 삿brand 비겼어요 와 종이노 봐 주지마 왜 봐주냐 워어머리 와 와 패롤 와 이거 진짜 괜찮았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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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네 아 손병 나가 손병 왜 나왔어 경기 중에 경제 히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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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해봐 라이온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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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 슛 슛 슛 슛 뭐죠? 아 우리 동국이 형 나이가 40이야 어 야 들어가 만져요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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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락 농락 손병 나가 야 끝났어 야 나갔으면 지금 끝나 아 며계를 지켜 그냥 끝내고 자결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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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를 아 손병 손병 때 맨단 흔들려 이거 미련을 못 버리면 끝나는 거야 손병 손병 땜에 맨단 흔들려 이 X 니 친구 너야 동국이 형 동국이 형 동국이 형 동국이 형 좀 뛰어봐 왜 캐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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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국 줘 아 아 아 야 됐다 됐다 보금아 이동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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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서 셀프 클리어링을 하네 손병 개인세이 쩐다 와 근데 시간을 다 보네 이러다 끝나 캐롤 리허다라는 포그마야 고그마 아 손병 어딨어 드로 가세요 왜 나왔어 도구마다가 바로 이기니까 손병 때문에 내가 손병한테 약하다고 나 안 나왔으면 아까 꼴대만 좀 들어가는 거야 그 형은 내가 나왔으니까 2대0 이시라 야 고맙게 생각해라 핑계꼬리 생각해라 휴식 잡으시나요? 휴식! 휴식 장어? 새끼야 새우가게 박걸리야 자 이렇게 번개맨대 투맨 1승 1무로 번개맨 승리! 지금 훨씬 잘하는 게임 지금 형 악수한 악수님이었는데 비아냥거리고 나갔어 나 일도 못하지 않았는데 늙었나? 다 그래 원래 못한데 아까 물어봤는데 손변에 한번 붙어요 이거 다음 영상 이거 나중에 한번 해야 되겠다 최악채 최악채 내가 최악채야 최하의 결정전 최악채 최악채 최악채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